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도 있고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고생이 왔습니다. 파이팅!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재래시장이 너무 큰 타격을 믿는 것 같습니다. 보통 해만 떨어지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상인들과 같이 하여튼 동참을 위해서 1층에 가게가 5개인데 전체 안 받게 됐습니다. 저희도 행위를 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종착을 해주면 상인들이 정말 힘이 다 끊었습니다. 저희 시작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도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대표로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. 따뜻한 마음씩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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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